지금 기준님아 혹시 놓고 온 자식이 있어? 둘? 그치? 딸 아들? 그치? 가슴 아프지? 네 놓고 왔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는 있어 내 아기 둘이 보이거든 그치? 근데 재혼을 꼭 해야 되니? 어... 사실 남편이랑 별거중이거든요 한 3년? 거의 그 정도 별거중이 서류 정리가 안 됐지? 아직 안 됐어요 자 왜 이제 그 말 하냐면 지금 넣어주신 사주의 남자는 본인하고 맞지는 않아 본인 사주 자체가 일부 종사,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고 말로 벌어먹고 사라는 사주야 저요? 네 맞아요 영업을 한다든지 맞아요 컨설팅을 한다든지 부동산, 보험 막 이런 업종이 맞거든 본인한테는 그리고 선생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주고 본인도 알다시피 신점 많이 보셨죠? 안 보셨어요 아니요 단 한 번 더 보셨어요 신의 가물도 높고 그래서 내가 영맛살도 있는 데다가 남자를 좋아하는 끼가 아니야 본인 끼는 그럼요? 남자를 좋아하고 밝히는 끼가 아니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아? 내 사주 자체가 만인간을 거느려라 이해했어? 만인을 거느려라 사람을 연립을 안 하는 사주라고 그래서 말로 풀어먹지 않고 선생서를 듣지 않으면 본인이 자기 밥을 먹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아이 둘이 내 눈에 처음에 이름을 적자마자 들어오는데 애도 둘이가 보여 보기에는 아가씨 같으나 잘 들어봐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그냥 넘어간다 근데 일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본인 지금 일이 성과가 좋지 않아요 본인이 영업 안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고비고비 넘어가는 형국이지 내 양에 차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 그냥 간당간당 어떻게 달달이 달달이 넘어가는 형국이지 막 흘러 넘쳐서 내가 진짜 승승장구하는 지금 저기가 안 돼 지금 본인이 그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숨 까딱까딱까딱까딱 하고 넘어가는 형국이고 본인이 뒤늦게 자기 일을 찾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셨어요?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거를 계속 하라는 말씀이시죠? 어 뒤늦게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거를 아가씨 때부터 쭉 해가지고 이어오고 결혼생활하면서 이어온 일이 아니라 뒤늦게 찾은 일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으나 코로나 어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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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형국이 넘어가는 형국이고 빈집에 속아 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자기가 능숙해진 거는 보여 근데 좀 턱 아래에 걸려서 지금 고비가 딱 맞이했어 그만둬야 되나? 맞아요 에이씨 팔 막 이래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해했어? 근데다가 본인이 이왕 왔잖아 왔으니까 답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일단은 서류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 남편분이랑 저한테 이혼수가 있어요? 하실 거예요 적어도 2, 3년 안짝으로는 본인이 이걸 쇼부로 보게 돼 있어요 왜? 본인 신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거든 이해하셨어?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 지가 좀 됐다고 본인이 두 내외가 그래서 지금 넣은 사주의 남자는 보지 않아 줄 거야 점을 안 봐줄 거야 왜? 그냥 흐르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너넣고 꼬 끼지 마라 더 좋은 놈 더 많다 너한테 하든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그만 꼬여라 철아 인간 정리해라 그냥 너 데이트하고 즐기면 됐지 어차피 지금 애기 아빠랑은 본인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커? 네 어? 아니야? 맞아요 어 근데 둘이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어? 이 연결 진점이 안 돼 애들 땐 애기 핑계대고 음 연락돼요? 애기 아빠 아 제가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 근데 해야 되잖아 본인도 그래야지 혈가분하지 않아 뭐가 두려운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하고 싶고 이혼을 음 근데 그러니까 이혼은 어쨌든 법적으로 하든 어쨌든 쇼블룸 보셔야 돼 음 이해하셨지 네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돼 음 어? 본인도 시간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봐라 이 소리를 내 인간적인 마음 하나 신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니그들 깨진 지 오래다 어? 너도 등 돌린 지 오래됐고 어? 그 인간도 솔직히 잡고만 있는 거지 여자로서는 끝났다 음 지 아쉬움 아쉬움이다 어? 우리가 왜 젊은 날 만나서 어? 사랑한다고 만나놓고 어?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어? 주변 사람들한테 싸우고 정작 너희 둘 문제로 싸운 적은 그닥 없다 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응? 응? 시댁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맞아요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이유가 거의 50% 이상 어 그럼 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야 어? 내 편 든든한 사람도 못돼줄 것 같으면 왜 새끼는 둘 낳는데 그리고 어 지금 둘째가 지금 아들이에요 네 그치? 에? 그 아들 낳아놓고 어? 둘이 더 멀어졌어 맞아요 어? 신랑 뒤통수도 보기 싫고 어? 신랑도 밖으로 더 많이 돌기 시작했고 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뻐 맞아요 어?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어? 그래서 본인은 돈이 돈이 남편이라고 살아야 돼 사실은 아 이해하셨지? 네 지금 35이야 네 36 37 38 39까지 고비 잘 넘겨라 음 음 어떤 이 안까지 내가 호적 정리가 끝나야 되고 음 남자가 들어와도 어? 어? 다 흐르는 인연이라 음 어? 끌어다 집어 댕기지 말아라 네 팔자 또 꼬인다 어? 뭔 얘기인 줄 알지 어? 남자가 어? 나한테 그닥 도움이 안 돼 본인 인생에 응? 이해하셨어? 어? 지금 일적으로도 고비는 맞이했다 어? 지금 5월이죠 양력으로 네 음 여름자락까지 좀 힘들어 본인 응? 일이 좀 잘 안 슬슬 안 풀려 네 근데 기죽지 말고 그걸 뿌려 음 많이 돌아다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 사람을 좀 많이 만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아 저기 본인은 무슨 영업해 지금 저 환경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을 관리직하고 있어요 응 일이 지금 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때려쳐야 되나 근데 또 다른 일로 보험도 하고 있는데 응 보험은 돈이 잘 벌리긴 하거든요 응 관리가 힘들지 네 근데 본인은 보험이 더 맞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? 응 음 감았어? 지금 본인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해먹은 지 오래됐어 네 처음에는 조졌다고 했잖아 아까 처음 초장에 처음에는 코로나인데도 본인 일하고 나쁘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지금 고비를 맞이했다고 네 겸비하면서 차라리 거기에다가 좀 한쪽으로 치중으로 하는 게 내가 아까 그저 말로 복고 살아야 돼 본인은 응? 그 말빨도 또 사람들 앞에 하면 또 돋아요 음 이해했지 네 그리고 남자가 없는 게 본인한테는 그냥 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는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아 왜? 호적 정리만 하고 이해했어? 그건 얼마든지 만나도 돼 음 그치만 난 재우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이 남자는 나중에 따로 와 어? 이해하셨어? 둘이 같이요 따로 아니 본인 혼자 와 저요? 응 혼자 와 어? 오고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은 이 남자를 봐주시진 않아 왜? 너 너 가정부터 정리를 좀 해 음 가정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남자 상관이잖아 그잖아 어? 네 어? 미친년 널 뛰지 말자고 음 뭔 얘기인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네 이 남자가 정말 괜찮으면 내가 나중에 어? 점 봐줄 테니까 오시라고 어? 그치만 오늘은 네 인간사 네 가정사 어? 너 인생 응 들여다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그치 않아?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너한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응 네 응 그게 더 커 이 남자는 어? 지금 너한테 그냥 그 끼고 있는 백 있잖아 어? 백 안에 그냥 미스트 같은 정도? 음 이해하셨지? 네 볼 응 끝 감사합니다 수원했어? 네 감사해요 어?